병원이 투자를 받고 수익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영리병원이라고 하는데 영리병원이 이제 제주도에 전국 최초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영리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리병원, 제가 앞서 개념을 아주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세히 좀 풀어서 영리병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리병원이 말하자면 지금의 병원들도 영리를 추구하고 돈을 벌어 가는데 영리병원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 일단 외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병원을 잘 운영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배당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종전 병원도 영리는 추구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료계 안에서 사용하도록 재투자를 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계에서 번 돈을 다른 산업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사실 영리병원 논란은 10여 년 동안 이어둔 굉장히 해묵은 이슈였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제주도가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냈단 말이죠. 그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희룡 지사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건 분명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는데 이게 2002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구상이거든요. 동북아의 의료 허브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나라로.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반대 논리 속에 안 되다가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사실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건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의 보복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 10인 이상 단체 관광이 금지되어 있고 크루즈 모집도 안 되고 소위 사불 정책에 제주도는 다 걸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관광이 아니라면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로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희룡 지사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경제 토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제주도의 특성상 환경을 해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관광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의료 쇼핑이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리병원을 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센 건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번 영리병원 개원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한 분을 연결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께서 영리병원 허가에 줄고 찬성하시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셨는지요? 선진국의 최근 의료 동향이 공공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병원 자체가 적자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의료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으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도 그렇고요.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영리병원을 조건 없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록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영리병원의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영리병원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게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은 영리병원을 통해서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개원 자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료 격차가 커질 수 있고 또 진료비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비 상승 가능성, 이 부분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리병원은 그 성격 자체가 독점 이윤을 남기거나 바가지 씌우는 병원이 아닙니다. 일반 병원보다 더 열심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해서 삼아 남아야 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면서 혜택도 없이 본인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영리병원이 진료비를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들이 영리병원에 가지도 않을 거고요. 영리병원은 사실 살아남으려면 같은 서비스에 기존의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만큼 가격만 받고 진료를 해야 계속 존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바라보는 입장, 방향성을 우리는 그동안 공공적인 부분, 복지 쪽에 무게중심을 둬서 봤다면 영리병원은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리병원의 개념을요. 현행법에서 개인들이 병원을 하면 투자 수익은 개인들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법인이나 회사를 차려서 병원을 하면 투자 수익을 한편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현재 병원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긍정적인 부분만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비스 개선이라는 부분에 사실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병원을 이용하지만 내가 예전에 이용했던 병원과 현재의 병원이 시설은 좀 달라졌을지언정 서비스가 아주 좋아졌느냐 아니면 의사가 충분히 환자에게 집중해 주느냐 의료사고가 많이 줄었느냐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주 오랫동안 중환자로 누워 계셨던 분이 계셔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거의 각급 병원을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수술 서비스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1인실 이런 것들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1박에 그런데 그 수준, 품질, 환경 이런 것들은 거기에 충분히 미치지 못합니다. 특급 호텔 몇 배의 가격을 내야 1박을 1인실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병상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인실, 2인실에 있다가 다인실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이 돈을 내고 이 정도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을 하는 걸 기본적인 모토로 가지고 있는 병원이 생긴다는 건 기존의 의료보험 체계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경쟁자, 일종의 매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급화, 첨단화를 추구하는 병원이 존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리 병원이라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일단 돈이 있는 의료 소비자를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회적 약자 계층은 오히려 공공서비스, 의료 서비스,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또 공공서비스가 훼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외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금도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종합검진 이런 것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요. 다만 그쪽에는 의료보험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영리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제주도의 1호점이 개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내국인은 갈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료 과목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하고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일반 내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명권을 위협받는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치료를 적정히 받지 못한다. 이건 좀 다소 과장된 논리인데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의료, 민영화되어 있는 병원이 생기면 그렇다면 이쪽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위 FA 시장이 열려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이쪽으로 몰려든다. 그러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는 영리 병원에 집중이 되고 가격은 오르지 않을지언정 수준이 좀 떨어지는 아니면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아주 과밀한 기존의 병원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상정해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 광고 중에 하나는 응급실에서 카드가 결제가 될 때까지 심폐수를 정지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런 식의 논리가 우리 병원에 도입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문을 열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병원은 저는 일반 감기 환자들은 안 가신다고 봅니다. 다만 의료에 지금 강남 일대에서 소위 유행한다고 하는 피를 걸러주는 서비스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이지만 굳이 투석을 하는 그런 서비스 아니면 줄기세포로 영원히 젊고 싶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지금도 이미 영리를 추구하는 의사가 사장인 병원에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병원이 생긴다는 건 그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의료계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의료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일반 국민들이 당장 그렇게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이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영리병원 허가 결과와 관련해서 공문조사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영리병원을 두고 반대 의견의 58.9%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품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에요. 본인의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선택을 한 셈이죠.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넘겨서 여기서 반대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문제인데 원지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병원이 이미 지난해 7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채용도 완료된 상태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월평균 한 9억 원 정도 손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가 한 15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부도 허가를 했고 병원도 이미 문을 열었는데 계속 장사를 못하게 하면 사실은 이게 투자자 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폐소하면 제주도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십수년간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제주도에서 빗장이 처음 풀렸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